한국에서 일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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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마을 한번 뛰어볼까요? 작은 마을 한번 뛰어볼까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잘 안 뛰는데 여기는 스위스니까 최고 나 이러고 수박도 먹을 거야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끼리 얘기하려면 바로 잘 거야 흰색이 낫지 않을까? 이 바지에? 흰색 난 것 같은데 해가 진짜 너무 세서 소노크림이랑 선크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날 스위스 패스를 들고 기차를 타러 갑니다 둘째 날 오늘 우리 북쪽지가 어디죠? 로이커바드 아 로이커바드 거기로 가요 기차 타고 또 버스 산다고 하는데 저희 캐리어가 진짜 너무 무거워요 가보자고 둘째 날 오구 해외 오니까 영어가 자꾸 늘어서 어떡하나요 헤이 헤이 원빵 마음wehr 인허스입니다 이게 현지영어잖아요 현지영어 저기 집을 비우니까 제발 안녕하세요 저기 손 계속 이동 tiny Loren 와... 진짜 과일 엄청 많아... 납작 복숭아... 이게 납작 복숭아이야? 하나 사먹어야겠다! 이게 그 유명한 납작 복숭아네, 납작 복숭아... 키로에 3.5%? 개쌌어? 3촌에 3촌에인데? 그렇죠, 다섯 개 샀다 다섯... 스위스 너무 좋아... 스위스에서 유명한 초콜렛들... 포블론... 포블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먹고 싶어요... 스위스에서만 파는 거예요... 그런가요? 스위스 국비 그려져 있는 거... 1.95프랑... 초콜렛 하나가 그냥... 이 작은 게 가나 크기가 4,000원, 3,000원 하는 거네요? 저기... 빠이빠이! 나 뭘 좋아해...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빙한 물... 안녕, 마틴이... 와... 되게 높다, 여기... 되게 멋있다... 일단 여기는... 로이코바드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는 성분이 되게 우수한 물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재활 이런 병원도 되게 많고... 맛있습니다... 음... 맛있다... 복숭아 먹방이... 맛있네요... 다들 열심히 찍는데... 저는 먹방을 하면서... 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만 더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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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다... 알아요... 아... 그러면... 진짜 조난 될까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게 뭐예요? 현지의 온천풋... 여기 이제 알프스에서 지금 빙하가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이래요... 엄청 시원해요... 제가 이게 확대가 안 돼가지고... 안 보이겠지만... 보이네? 여기가 이제 케이블카 타는 곳인가봐요... 특혜 특혜 감사합니다... 연 찍는 거 잘 찍어야지... 누나 좀... 오늘도 공돌이... 패널리 시험부는... 손이 가도... 아... 아... 야...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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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몇... 몇... 몇 미터예요? 2300... 아 2300이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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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다... 저 컨스트럭션... 아... 우와... 와... 대박이다... 와... 새가... 저거 뭐야... 까바라... 까바라... 여기로 모일까요? 오자마자 점심 먼저 받는다... 시원해서 좋다... 여기 진짜... 오... 근데... 진짜... 좋다... 음... 음... 이게 이제 스위스 전통 음료라고 합니다... 리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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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감자전... 아... 감자전 한판... 버섯... 버섯이 있고 베이컨 들어가서 치즈 들어가서... 한판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스탠츄라이 맛도 살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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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르곤솔라를 먹은 맛... 아... 아이스크린도 나옵니다... 아니... 위에는 회... 아... 저... 네... 진짜 이쁘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아니... 왜 한국어로도 하라니까... 아... 으흑... 손님이 올려오는 사이에서... 그는 한판의 단독은 다시같아 있는다고... 그의 위에서... 렛츠고... 어... 으어... 다음은... 아 근데 왜 안 치우는데 어떻게 눈이 안 녹아있지? 신기하네. 아 그치 여기가 더 이쁜거 같애 난. 여기가 더 이쁜거 같애. 배터리가 풀면 날 행복하더라 돈도 아닌데 여유로워 난 여기다가 계속 입고싶어 여기여서 이제 머리 만질 생각을 안하여야겠다 난 진짜 눈이 안 녹는게 너무 신기해 이 날씨에 근데 이렇게 막 쑥쑥 들어가는거 보니까 녹는거 같은데요? 이제 녹기 시작하는거 같애. 저 지금 절벽에 와있거든요. 예쁘지 않나요? 여기 너무 예뻐. 여기서 영화 하나만 찍을까? 여기에 돌 타오면 싹싹. 아 화이팅. 눈이 어떻게 안 녹지 이 날씨에. 진짜 그냥 막 찍어도 잘나와요. 약간 제가 예술감각이 있는거 같긴하지만 되게 고요해 그리고. 너무 좋아. 우리밖에 없는거 같애. 물론 조금 있죠. 나는 형님의. 아 누나의. 아니 언니의. 우리. 이 놈의. 네. 요거를 타고 슝. 해갖고 저기까지 내려가는거죠. 저희는 이제 온천에 가고 있어요. 온천 스팟.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야 해요. 힘듭니까? 이겨냅시다. 할 수 있다. 여기 진짜 그 맛집. 멋있다. 다들 카메라는 적극적으로 안 읽으셨네. 비가 지금 내립니다. 이제 숙화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중식당을 간대요. 중식당. 과연 내가 좋아하는 짬뽕이 있을 것인가? 저희가 갈 중식당입니다. 근데 왜요? 근데 왜요? 근데 왜요? 뭐다 당블링. 당블링이요. 이게 우리의 스팸이 만들어진다.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피자 소스. 음! 음! 맛있다. 0,2,0,2. 네. 오케이. 중식당에서 밥 먹고, 지금 이제 로이코바를 여기에 한번 둘러보는데, 지금 밤 9시 반인데, 되게 밝아요. 제가 약간 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룸메 형이랑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이제 백업하고 잘겁니다. 1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스페이스에서는 말이죠. 수돗물을 먹어도 된대요. 그게 깨끗하대. 그래서 내가 한번 먹어보려고요. 일부러 가지고 왔지롱통을. 여기 받은 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음! 그냥 물맛이에요. 수돗물 맛이 안 나. 비린맛이 안 나. 맨날 물 사먹을 거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형! 괜찮아요. 뭔가? 네. 그냥 물맛. 제가 또 둔한 걸 수도 있어요. 으쨰. 초현이 이렇게 밤에도, 이거 해야 돼요. 백업으로 하고, 보정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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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릴스를 찍을 거라서, 프링글스품을 사야 돼요. 프링글스. 아, 여깄다. 우와, 5,000원. 근데 한국보다는 크다. 프링글스 샀습니다. 제발 릴스 하나만 건졌으면 좋겠어. 릴스! 릴스! 밯이 조건이 다가 Walked Island. Jericho 초콜릿. 네, 올라가는데, 뿅뿅. 음. 정말 짱해. 릴스, 주위에 대한 챔피언스. 맛있어? 네. 아.. 아주 맛있습니다. 평소에 오랫동안 손자리. 첫날. 제가 언제 오요? 그냥 높다는 얘기죠? 여기가 저희 케이블카 타는 곳인가봐요. 절대 잃어버리면 돼요. 케이블카드 캣. 흰색깔 손소건. 이제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케이블카 타는 곳인가봐요. 와 저기에 탈 수가 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시원하다. 여기는 진짜 조용하다. 사슬인가요? 호라닌가? 호라닌. 근데 쟤 너무 쪼끄만데? 쟤도 한번 가져가고 싶다. 만약에 중간에서 이거 줄 그냥 뚝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어제랑은 진짜 느낌이 또 나요. 와 엄청 이쁜다. 여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에어컨이 필요가 없네. 너무 좋다 날씨. 우와. 고창이 만난 기운 같단다. 여기는 어제 간 기미 패스를 하면서 느낌이 다릅니다. 어제는 좀 황량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초록초록한 게 알프스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네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아저씨 위험해요. 레스토랑 찍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나올게요. 근데 기차이 때문에 안 돼요. 나오실 거면 옆에 멀리 나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성님 채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근데 여기 진짜 다 그냥 뭐 어떻게 찍어도 물론 저는 어떻게 못 찍어요. 테두리가 여긴 근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 맞죠? 호텔이니까 거기. 저기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도 하고 싶다. 어쩐지 패러글라이딩 한 번 해본 경험자로서 딱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허락받았어요. 와 진짜 근데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뭔지 아시죠? 영화같이 숱자리도 펴면 안 돼. 그냥 딱 누워가고 연인이랑 보면서 뭔지 아시죠? 그런 곳입니다. 앉아서 뭔지 아시죠?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국인분들은 다 저희가 인사를 하면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케이블카 내려갈 때 말고 일단은 안 와요. 저희 이제 걸어서 호텔까지 간대요. 오늘은.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안 내려간대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케이블카가 1분 안에 올라온대요. 영상에서 찍어봐야지. 혹시 누나 아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 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전체적으로 그냥 되게 다 고요하고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위스의 모습. 저는 스위스가 춥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푸릇푸릇하고 되게 예뻐요. 아주 좋아서 굿굿굿 저희는 지금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갑니다. 라면. 한국인들한테는 공짜로 실라면 준다고 합니다. 이제 라면 먹으러 가는 케이블카에 탑승합니다. 아 진짜 여기. 여기 지금 비쳤어요. 시원하고. 빙하가 진짜 잘 보입니다. 빙하가 여기 제일 잘 보이는 들이에요. 빙하 타고. 어디가 봐. 네. 지금 이렇게 빙하수가 안 보인구나. 다른 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알레치 아레나입니다. 빙하가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짧아 보이지만 2kg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다 빙하수래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내려오고 있대요. 눈 쌍인 건조를 하는 게 빙하수. 그래서 흐르지 않으면 빙하수가 아니래요. 빙하래요. 되게 기분 좋다. 이렇게. 원래 우리나라는 상태 하려면 이렇게 등산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오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저리야. 안 나와. 나 등산 안 좋아하는데 여러 군데는 계속 걷게 되네. 오. 자. 우와. 눈아. 약간 섹시한 척. 모른데. 저를 사진 찍고 계속. 오. 이 빙하가 안을. 뭐 손자를 보게 되면 그때쯤이면 이 빙하를 못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빨리 보러 오세요. 아쉽다. 뭔가 약간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많이 없어졌어. 빙하. 엘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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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게 진짜 이쁘긴 하거든요. 오. 자. 이제 라면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면. 신. 라면. 우와. 큰 컵이네 라면. 신.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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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라면. 짠! 빙하 앞에서 먹겠어. 안 배고팠는데 맛있다. 잘 들어가네. 맛있습니다. 원래 이게 얼마일거에요? 원래 팔면은 만원. 작은컵이 만원이라는데? 그럼 인공컵이니까 만원팔천원? 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람막이 일었습니다. 가져오기를 너무 잘했고 아 뭐야 비가 또 그치네? 여기가 진짜 이뻐요. 여기가 어떻게 떨어졌어요? 여기가 떨어졌어요. 바다리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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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은 옷인데 진짜 물이 깨끗하고 너무 이뻐요. 진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화보가 됩니다. 여기는. 여기가 바로 저희가 오늘 맥주를 먹을 곳. 여기 엄지 눈앞고 선크림. 협찬 안 돼. 협찬 아니야. 협찬 아니야. 협찬 아니야. 협찬 아니야. 비건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장도 안 지워지고. 오빠 뉴스 이는. 극치 된ombres. 술 Instruments relationsshade. openings. 같이 해놨어요. 이씨fi 구급. 이제 respect. 폴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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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맛있죠? 이게 콜레라 콜레라가 창궐했을때 집에 있는걸로 섞어서 간단하게 먹었다는 빵인가냐? 애플링 실제 소식이 있어요 맛있지? 맛있어 자유맨까지 이렇게 가져야 돼요 둘 다? 여기서는 하루에 사람 100명 만나기가 되게 힘든거 같아요 그만큼 고요하고 조용하고 이 자연소리가 너무 좋아 자연 풍경보다 소리가 더 좋아야죠 아 근데 연봉이 4억이라는게 걷다가 독수리털 발견 이거 알죠? 진짜 독수리털 진짜 독수리 그런건 잘도 찾는다 능력이다 능력 근데 이거 진짜 독수리 맞아요? 근데 이거 좋은거죠? 찾기 힘든거 그렇지 그렇지 레어하지 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가져가야지 저희 이제 숙소까지 걸어서 내려가는데 꽤 걸리네요 오늘은 하이킹하는 날이라서 진짜 딱 서양 외국인들 부럽다 와 학교 같은거 끝나고 그냥 와가지고 가방 놓고 그냥 벗고 그냥 들어가네 물 들어가고 싶으면 벗고 그냥 들어가 너무 뭔가 이런데 이런데 미공개 영화 같은거 드라마 같은거 보면 이런데 막 악어 나와요 아 맞아 맞아 아마콘다 진짜 나는 물이 좋긴 한가보다 아니 걸어오는 수업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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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까마귀래요. 까마귀. 까마귀인데 왜 이게 딱딱하냐고 뭐 아무튼 그래갖고 그냥 안쓸려. 아무튼 이글인 줄 알고 좋아했지만 이글이 아니었다. 자 누군가 가져가세요. 저희 이제 드디어 걸어서 이제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호텔 여기 진짜 마을 이쁘다. 호텔에서 오늘 저녁 먹고 오늘 일정 끝인데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지금 일단 숙소에 가서 짐 풀고. 저희 호텔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호텔에 왔고 이제 되게 3장 같은 날이에요. 스키 3장. 223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짜잔. 이렇게 침대 이렇게 침대 이렇게 밖에 테라스까지 열고 나가면. 이거예요 여러분. 마을이 다 보여요. 와. 영어가. E에 E는. 아 잠시만요. 지금 근데 숫자가 더 큰데요? 아니지. 치킨과 밥. 한 번 말해봐. 디저트. 디저트. 이거 제가 막 저는 약간 좀 강하게 필터맥인 색깔을 원하는데. 캐논은 그냥 진짜 약간 딱 보기 편안한 색감이에요. 피부톤이 이게 발색을 잘 잡아줘요. 기존에 무슨 브랜드 또 썼어요? XO&I. 근데 걔는 이제 피부 보정을 해줘가지고. 얘네는 그냥 피부 보정이 안 되는 카메라인데도. 근데도 약간 피부 보정이 살짝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왜 되는 느낌이예요? 진지. 저녁 먹고 지금 8시 20분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을 한 번 둘러보려고요. 여기 마을이 엄청 예쁘다고 해가지고. 머리는 이제 괜찮아 이제.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이제 저희 지나가면. 눈 마주치면 되게 웃어주세요 다. 아 됐죠. 네. 완전 예쁜 집 발견. 산들. 빙하. 눈 쌓인, 눈 덮인 산들이 보이겠지? 엘로우에 대한 비가 날 해요. 왜? 나 온 일이야? 어. 비가 와가지고. 돌아갑니다. 갑자기 떨어지네 비가. 지금 되게 밝아 보이지만. 지금 이제 거의 9시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백업하고 여러 가지 좀 편집하면서. 3일 차는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아요. 무지개 떴어요. 되게 비 오는데. 어 지금 9시 넘었는데 되게 밝고. 비가 금방 오고 있긴 하지만. 그 뿌연 게 사라지고 있어요. 금방 사라지네. 뿌연 게. 지금 이제 해가 해가 거치고 있어서. 핸드폰 말고는 처음으로 이제 타임랩스를 찍어보는데. 이렇게 타임랩스가 알아서 찍혀요. 2초 뭐 3초 이렇게 설정하면 그때마다 하나씩 찍히고. 그거를 나중에 한 번에 영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어휴 지나가야 되는데. 하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 하필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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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